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행동과 생각을 그대로 복제하여 자기화해야 합니다. 오늘의 긍정루틴은 행복한 부자의 삶을 만드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라. 희망은 태양과 더불어 떠오른다. 아무리 좋은 활도 관역이 없으면 맞출 수 없다. 인생의 관역을 설정하라.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마음먹는데 돈 들지 않는다. 열정에 온몸을 바쳐라. 뜨거운 열정은 기적을 이끄는 견인차다. 위암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위하라.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한 번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라. 꿈을 잃지 마라. 꿈은 자신의 청사진이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사랑이 우주를 내 것으로 만든다. 확신만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하라. 그래야 성공한다. 먼저 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라. 곧바로 응답이 온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어느 곳에 계시든 최고의 수호신이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웃음은 성공, 건강, 행복의 묘약이다. 나날이 선을 행하면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된다. 넘어짐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일어나지 않음이 부끄러운 일이다.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불평, 비난, 원망의 동업자다. 동업을 그만둬라. 기쁨, 감사, 축복,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다. 백권의 책보다 사람 됨이 중요하다. 성실, 착실, 진실하라. 책은 영혼의 양식이다. 밥으로만 배 채우면 영혼이 황폐해진다. 하루 한 시간씩 값지게 사용하라. 평생 오년이 덤으로 생겨난다. 말수를 줄여라. 그 시간에 자기를 성찰하라. 욕심을 절반만 줄여라. 기쁨이 배로 늘어난다. 빚지는 사람이 되지 마라. 재산상의 빚만 빚이 아니다. 옳은 일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창조주와 동업자가 되라. 그래야 평생 영광이 보장된다. 아픔에 감사하라. 나를 강하게 쓰시려는 신의 배려다.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잡념 섞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강도다.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양심은 부정하지 못한다. 양심은 신의 소관이다. 큰 축복을 원한다면 받은 축복을 인정하라. 감사할 줄 모르면 축복도 도망간다. 신은 처음부터 큰 것을 주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부터 준다. 성공 비결은 목적 불변에 있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성숙한 자만이 종교한 존재가 된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는 삶의 울타리다. 가정에 웃음꽃을 피워라. 가정은 최소 단위의 국가다.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망원경으로 바라보라. 손해에 기뻐하라. 손해와 이익은 손바닥의 앞뒤와 같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라. 화해처럼 값진 덕목은 없다. 시공을 초월하여 만나는 사람 모두가 스승이다. 스승의 말에 귀 기울여라. 일기 쓰기의 달인이 되라.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보게 된다. 배우고 또 배워도 언제나 부족하다. 학생으로 남아 있어라.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시간이 나면 두 발로 걸어라.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길 한번 잘못 들면 평생 후회한다. 뒤돌아보지 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뒤가 아니라 앞이다. 종점이라고 당황하지 마라. 종점이 시발점이다. 수시로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용기는 위대함의 척도이다.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라. 좋고 나쁨을 가리지 마라. 옳고 그르고만 판단하라.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 즐거움을 만끽하라. 그냥 잠들지 마라. 하루를 결산하고 내일을 맞이하라. 오늘의 긍정 루틴은 이상원지움 나무발전소에서 나온 하루 5분 부자 수업이란 책이었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